조심해요. 고독사가 남일이 아니야. 집도 없는 모태솔로가 할 말은 아니지. 너야말로 딱 객사일까기거든. 응. 하루꾼 형들과 계속 생각나세요. 반했어요. 네? 그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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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전화번호 알죠? 지옥. 그럼 내가 전화할게요. 난 좋습니다. 1 2 3 4 5 4 5 5 6 6 6 6 6 6 6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 10 10 10 7 22 23 21 21 21 22 홍사장님! 왜 그랬어요? 사고 치는 건 내 전문 아닌가? 너 때문에 오지랖게 전염된다. 이제야 마음의 띄웨어. 맘에 띄웨어. 우리 잘 맞는 팀이라니까. 근데 홍사장님은 자꾸 그걸 인정을 안 하시네. 오잉범 밥 사줄게. 오잉범 걱정될 때. 데이트 신청? 말이 돼? 허영이 걱정되자. 너 무슨 사고가 치지 못해. 뭐 어쩌라고. 그 기분납든 웃음. 귀여워서요. 닥치라고. 한숨도 쉬지마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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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이리와. 이리와.